신자령 경제의 권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11월이 됐네요. 이제 닷새 남은 미국 대선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지금은 어디에 가장 이 분석이 집중되고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에 우리는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만약에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고 하면 바이건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를 대체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대처하고 있는 대로 하면 된다는 거죠.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되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들을 상당 부분 뒤집으려고 시도할 텐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도 하고요. 지금 미국에서 현실성이 높다고 나오는 얘기가 이른바 레드 스윕입니다. 한마디로 트럼프의 공화당이 대선과 함께 치러질 상하원 의회 선거까지 전부 휩쓸어서 다수당이 되는 시나리오입니다. 8년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나왔던 바로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의회의 지지까지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집권하면서 기존 정치인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실제로 세계 경제와 정세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8년 전 모습이 재현될 수 있다. 이게 지금 미국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시나리오입니다. 트럼프가 되면 방위비 제협상 문제도 있고 쉽지 않은 과제가 많아질 텐데 그중에서도 가장 걱정되는 것 하나 들면 뭡니까? 네, 경제에서 우리에게 가장 걱정되는 건 역시 관세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어서 지금 미국으로 나가는 수출품에는 거의 관세가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른바 보편 관세, 전 세계의 대미 수출품에 10에서 20%의 관세를 붙이겠다는 공약을 밀어붙이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많은 돈을 벌어가는 부자 나라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걸 거듭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자유무역협정이 있는데 대통령 마음대로 우리나라에 관세를 막 부과할 수 있겠느냐. 미국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유무역협정까지 맺은 나라에 의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 권한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구멍을 94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한 번도 실시된 적은 없는 법에서 이미 트럼프 측근들이 찾아놨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아마 우리가 자주 듣게 될 가능성이 있는 관세법 338조입니다. 또는 레드스윗, 의회까지 공화당이 다 휩쓴 상황에서 아예 확실하게 새로운 법을 만드는 걸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에게도 미국이 정말 10에서 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총 수출액은 적어도 연간 222억에서 448억 달러 정도가 줄어들 거다. 적어도 연간 30조에서 60조 원가량의 수출액이 증발해 버릴 거라는 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내놓은 추산입니다. 이 수치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도 타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네, 대미 수출만 보면 최대 42조 원 정도가 줄어들 걸로 봤는데요. 전 세계의 무역 장벽이 더 높아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전반적인 우리의 수출 타격은 그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고 본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편 관세보다 훨씬 더 큰 관세를 매기려고 하고 있는 중국을 비롯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나라들이 한국에서 사가는 중간 부품들, 중간재들 이런 것도 골고루 덜 팔릴 거고요. 또 미국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는 다른 나라들의 움직임까지 나올 가능성을 고려하면 최대 61조 원 정도의 수출을 해마다 못하게 된다. 그만큼 전 세계의 무역 장벽이 두터워진다 이런 추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출이 타격을 받게 되면 우리나라의 실질 GDP가 최대 0.67% 줄어들 수 있다고도 내다봤습니다. 다만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에는 관세를 면해 주자, 보편 관세 대상국에서 빼자 이렇게 나오면 우리 GDP가 오히려 0.1에서 0.24%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추산도 나왔습니다. 관세를 매기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반사 이익을 누릴 거라는 거죠. 하지만 이 경우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도 내다봤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를 보편 관세에서 제외 시킨다고 해도 미국의 무역 적자가 크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주요 품목들에 한해서는 미국이 무역 장벽을 높이려 할 가능성이 크다, 협상 전략을 미리 세워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네, 권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권 기자 잘 들었습니다.